ㄱㄱㄱㄱ 뭐라고? 마이클라고 마이클라고 저기도 또 있어 어디? 저기도 저기 저기 위에 봐 또 있잖아 큰 거 어디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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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래? 안돼 겉에만 봐 뜯으면 안돼 아무튼 안 뜯었어 아직 우와 그럼 책 백권 읽어야 돼 에이 이리 어쩌나 이리 놔둬 현아 놔둬 현아 놔둬 내꺼 아무튼 그럼 요건 뭐해? 여기 여기 있지? 어? 그거는 이제 이무기 이무기를 만드는 거야? 응 여기다 올려봐 이젠서야 아무튼 맞다 한참이다 어어떤 어ulations 으응 으응 이거 산탈아버지가 오늘날에 진다고 했는데 안 줬어 딴 거 줬잖아 이맘 뭔데? 딴 거 줬어 또 어디가? 으응 너무 많어 이게 또 뭐야? 최 신 ouais 최 신 형 요게 요게 오지? 어디다 줄게 요게apa 또 있어 이좂이 에이 누나꺼 잖아 여자가 싫어? 저 위에도 봐봐 저 위에 저 위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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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어? 라이장 공개 라이장 배도 있고 저 위에 닌자고 전함 어? 알아 닌자고 전함 봤어 이거는? 배트맨 자동차 근데 탈 수가 없어 있어 멋있지? 이건 열 권짜리 범블비다 저거 자동차로 전시할 수 있어? 있지 뒤에 봐봐 뒤에 뒤에? 요건 뭐야? 이것도 레고로 만든 배야 요거? 어 그건 나중에 할거야 왜 여기엔 번개 라이장들 밖에 없어? 나머지도 삼촌 집에 숨겨놨지롱 어딨어? 여기서 공부 잘 한번 줄라구 저기 또 뭐 저기 또 배가 다 있다는데 어? 건담도 있고 저거 많지? 응 저거다 갖고싶어? 응 자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네 조카가 간만에 처음으로 놀러왔네 저거 봐 아이언맨 저것도 있어 빼앗긴 할까 정답 아아아 책 열심히 읽어야겠다 응? ㅋㅋㅋㅋㅋㅋㅋ 정답